피아노 솔로곡 피아노 솔로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연주자는 덕송초등학교 5학년 전채윤 학생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전채윤 학생은 대전예술의전당음악아카데미 25기를 수료하고 유튜브 채널 가치 헨리 시즌2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다양한 대회에서도 수상하며 음악을 연주하였고 오늘 제6회 대전청소년음악제의 무대를 피아노 소나타의 연주로 빛내줄 것입니다. 연주곡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3번 가단주, 작품번호 28번을 연주합니다. 피아니스트 전채윤의 가을 소나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전채윤의 가을 spurs 사이즈에프 피아노 소나타 1번 피아노 소나타 3번 가이드 피아노 소나타 1번 피아노 소나타 3번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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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